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팬 분들이 단 거 그만 먹으라고 해서 숨겼어요 아 들켰다 안녕 어떻게 그걸 다 알죠 단 건 최고예요 맵고 짠 걸 버리고 단 거만 먹으라고 해도 저는 단 거만 먹겠어요 냠냠 안녕 안녕 잘 나온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아요 아 여러분 해피엔딩 있어요 이진이가 결국 아까 줄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앞에 봐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을 차분 무슨 장분님처럼 감사합니다.